결전 오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애널리스트 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핫했던 섹터입니다. 바로 조선업인데요. 오늘은 좀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럴 때 한번 포인트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기에 연결해봅니다. 이동현 대신증권 조선애널리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사실 좀 조선주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유들과 근거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약간은 눌림목일 수도 있고 그동안의 희망 고문의 어떤 흔적 때문에 정말 터라운드 하는 건지 정말 빅사이클이 오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환경규제나 교체 수요같이 중장기로 좋아지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전망들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리오프닝 기대 등이 반영이 되면서 개선 속도가 조금 빨라진 모양이고요. 원래 2022년 올해 연간 전망으로는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픽하우스를 하는 상황에서 탱커선의 느린 시황개선 그리고 LNG선의 호주가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 현재는 컨테이너 발주가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LNG선은 초광세를 보이고 있고 탱커선의 시황개선은 기대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조선사들이 원가 상승에 따른 실적 부진이 있을 거고요. 러시아 수주 잔고가 일부가 있기 때문에 또 기간 조정을 거칠 수는 있는데 이게 하반기 내년 가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선복에서 다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릴때 오히려 사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네, 다만 그 변동성이 최근에 이런 근거들,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리오프닝 등이 조선주는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강제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난주 같이 한 주간 15% 이렇게 오르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 변동성은 사실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조선주가 돌아오는 모양인데 조금 더 저희가 컨벡션 있게 여기 들어보려고 전화 연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선택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소순환 사이클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조선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난주에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오히려 지금 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긴 사이클 해봤을 때 계속 좋아지는 업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조선업이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가 들 수 있어요. 반도체가 드디어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트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키워드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냐 싶지만 바로 이겁니다. 중국 위아나 약세 부담입니다. 사실 반도체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중국 위아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강한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위아나가 강세보다는 약세의 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준율을 내리면서 경기 부양을 시키겠지만 당장은 긴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아나가 강하게 강세로 갈 가능성이 저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화까지도 지금은 상승, 즉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여타 좀 부진해지는 리오프닝이라든지 조선업 아니면 정책에 있는 건설업 이런 업종들을 오히려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중국 위아나가 약세로 가는 포인트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직은 바닥을 잡기에는 조금은 시기가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당장 외국인에 대한 기대도 조금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5월, 6월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실제 물가가 잡히는지를 확인하면 그때부터 저는 시장에서는 아마 반도체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거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관련 우원 개발 같은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키워드, 오늘의 선택을 해봤습니다. 남은 시간 성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